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 남자 찻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이선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i30 n라인의 실시간 견적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제가 이제 1부를 끝내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아 제가 깝박했습니다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7단 dct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고 통합주행모드 들어가 있는게 177만원이구요 파노라마 썬루프 83만원 파노라마 썬루프나 나오니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스포츠카를 탈수함 당신은 걱정마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i30 n라인에서 널 위해 파노라마 썬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 특히나 이제 준준형 차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반떼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고심했던게 바로 i30 였습니다 왜냐하면은 i30는 상대적으로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당히 제가 큰 매력을 느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반떼를 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i30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웬만하면 이 파노라마 썬루프 꼭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LED 라이팅 패키지 그리고 프리미어 시트 패키지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2 7단은 147만원 6단 수동은 133만원을 내시면은 반절 주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최신 운전 안전사양 네 이렇게 옵션을 설명해 드렸고요 옵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그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2 같은 경우에는 반절 주행 최신 운전 안전사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앤 고가 들어가 있고요 차로이탈 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 3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LED 라이팅 패키지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SM6를 끄는데 저는 많이 후회하는 게 이 라이팅 패키지를 넣지 않은 거에 의해서 후회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팅 패키지도 웬만하면은 넣으시는 게 좋다 이게 야간에 주행할 때 확실히 시야 확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LED 라이팅 패키지도 웬만하면 넣으시라 요것도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풀 LED 헤드램프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ED 방향 지지 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시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전동 조절 8A 또 전동식 럼버 서포트 이외이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통풍 동승석에 수동석 죄송합니다 수동식 높이 조절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 암레스트 슬라이딩이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또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어... N라인의 이제 기본 품목에서도 뒷좌석 열선이 안 들어가 있고 이 선택 옵션에서도 뒷좌석 열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이설티하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예전에 아이설티는 뒷좌석 열선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네 이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설티 N라인의 기본 품목하고 선택 옵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아이설티 N라인의 이달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형이라서 코리아 세일페스트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일단은 기본 할인 조건이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사용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를 사면은 이 포인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이상 현대차를 두 번 두 번 이상 사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 구매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를 최대 25만 포인트까지 미리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소세 이날기념 노후차 할인 30만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7년 이상 보유했던 분들 그래서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직구매야 한정이 되고요 신차로 샀던, 중고차로 샀던, 현대가 아닌 다른 차량을 샀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외제차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큽니다 이 가족사랑 조건 2%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자동차 임직원분들 배우자 포함 사촌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직원분들하고 또 배우자 포함 사촌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계열사, 관계사, 협력사 또 본인 배우자 사촌까지 2%에 할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요 혜택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문화 가정도 많고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하고 제한 외국인 할인이 3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초이스 특별 할인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할인해 드리는데 요거는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가서 이벤트 쿠폰만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50만원은 기본 할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웰컴 엣지 패밀리라고 해서 직계 좀비속 하고 배우자가 현대차, 신차, 신차입니다 중고차는 안되고 구매 이력이 있는 2039 그러니까 7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할인을 해드리는 건데 2대가 20만원이고요 3대가 30, 4대가 50만원인데 요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한 대, 아버님이 한 대 사시고 본인이 사면 요거를 세대로 인정을 해줘서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만 굿프렌드라고 해서 요게 10만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1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이브 오토 3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할인을 받고 카드 포인트를 쓰면서 상환하는 거죠 요거는 순수한 할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2019년 아이설티 엔라인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견적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윅스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거의 풀옵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 스마트 샌스2 반절주행 그리고 이제 라이팅 패키지도 넣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시트 패키지 그리고 이제 파노바 썬룩까지 넣었습니다 풀옵션 트윅스를 제외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화이트에 내장 블랙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기본가격이 2,556만원이고 이제 옵션 가격이 385만원 그래서 이제 2,941에다가 또 할인을 100만원을 받는데 할인 내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할인되는 거는 일단 세이브 오토 30에 또 개소세 인하 특별 조건 요거는 이제 기본 할인 조건 20 그리고 스마트 초이스 아이설티 특화 조건도 50 그러니까는 개소세 인하하고 스마트 초이스는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만원을 할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탁성료가 19만천원 나오고 그래서 이것저것 빼서 이제 2,8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하고 이제 뭐 출고 전에 납입 금액이 이제 1,31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부를 항상 제가 이제 통닭을 시킬 때도 양년반 후라이드반을 시키기 때문에 현금반 활부반을 이렇게 딜러붓기 요청을 해드려서 1,550만원을 3.3%로 60개월로 이용하는 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60개월 동안 28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뽑아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예 또 이제 마음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네 만나기 싫은데 꼭 만나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데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두명 계시죠 만나기 싫은데 1년에 한두번은 만나야 될 친구들 이쯤에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비 그래서 취득세 기타잡비가 18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출고전 나비금액하고 이제 세금에서 토탈 초기 비용이 1,498만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60개월 동안 1,550만원을 3.3%로 쓰면은 28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견적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정말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5도가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인기가 별로 없죠 뭐 벨로스터는 이제 벨로스터도 그렇고 해치백 인기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딜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아이설티 앤이 나오느냐 여쭤봤더니 딜러분께서 벨로스터 앤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아이설티 앤은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벨로스터보다는 아이설티 앤이 더 좀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5도 오고 또 실내 공간도 또 더 공간 확보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은 아이설티 앤이도 좋은 것 같은데 국내에는 아이설티 앤이 출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도 아이설티 앤 라인이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양하나 폭포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람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